오늘은 신광탄의 소설 하생기우전 전개 부분. 하생은 점장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전기를 얻고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자 여인이 하생에게 금척을 주며 자신의 부모님을 만날 것을 부탁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리가 이야기가 몇개예요. 하나, 젊게 얻고, 둘, 인연을 맺고, 셋, 우리 엄마 아빠 좀 만나줘 하는거 보니까 3개의 내용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광환이 지은 작품집 소설집이네. 기재, 기이, 기이한 이야기를 썼나봐요. 에 실려있는 소설로 김시습의 만복사 저폭의,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한문소설이죠. 금호신화에 실려있는 이 만복사 저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자 주인공인 인간과 여자 주인공인 귀신의 사랑. 당연히 전기적이죠. 비현실적일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걸 명혼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명혼소설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잘되면 좋겠는데 잘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결혼에 대한 장애, 혼사장애라고 하는데 이러한 혼사장애가 나타나고 그것을 극복한 애정의 성취, 또 입신양명을 통한 욕망의 실현 등을 다룬 작품으로 주인공이 점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예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우연성이 드러난다. 우리가 복사라고도 합니다. 이 점쟁이 체크 들어가야 돼요. 조정의 어지러운 정치나 과거 시험의 불공정. 시대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나요? 간접적인 풍자도 엿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서 괴짝 속을 뒤져 보물처럼 숨겨두었던 금전 몇잎을 찾아내 그것을 가지고 복사를 찾아갔다. 이 복사기가 뭐냐면 복사기의 복사가 아니에요. 이게 전복자예요. 점쟁이에요. 점쟁이를 가리키는 단어고요. 이 복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취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인물이니까 이거는 현실 극복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사는 점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하생은 공부하는 유학자란 말이에요. 즉 유교적 질서를 포기하고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한다는 역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운명을 점쳐주는 거니까 천상적 질서와 관련된 인물이고요. 신과 인간의 매개자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복사 점쟁이가 말하기를 부귀하게 될 운명을 그대는 본디부터 타고났소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나중에 잘돼 못돼 잘돼 일종의 복선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다만 오늘은 매우 불길하고 명의가 가인으로 가는 점괴가 나왔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이게 점 이름인가 봐요. 그럼 명의가 뭔데? 그랬더니 발금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걸 상징한대요. 이 유춥사기가 필요 없어. 발금이 땅 속으로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이 발금을 우리가 하생이라고 보자.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덤으로 보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즉, 내용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암시하는 거야. 자, 그러면 명의는 발금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상이고 가인은 정숙한 유인. 이게 이제 여인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인이 뭔데? 그랬더니 가인은 37번째 개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는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 숨어 사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여인이 되겠죠. 그렇죠? 만나는 것이 이로운 상이요. 도성의 남문으로 나아가서 달려나가 멀리 떠나되 해가 저물기 전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이죠. 전제를 깔아주네. 금기예요. 그렇게 하면 액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배피를 얻게 될 것이요. 결국 이것도 복선이죠. 하였다. 하생은 그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두려운 마음으로 일어나 작별을 하고 도성 남문을 따라가다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줄도 몰랐다.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중이었다. 장소가 이동이 된 거예요. 즉, 인간 세상에서 벗어난 공간이고요. 비현실적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하룻밤 묵어갈 곳도 없었다. 지치고 배고픈 몸으로 길에서 서성거렸다. 때는 중추, 중추니까 음력 8월이네요. 가을이군요. 18일, 음력 18일, 8월 18일? 달은 아직 솟지 않았고 멀리 나무숲 사이에서 등뿌리 하나 별처럼 깜빡거리고 있었다. 사람 사는 집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길을 더듬어 앞으로 나아갔다. 길게 자란 들풀에 싸늘한 안개가 어리고 이슬이 흠뻑 내려 안개가 쫙 깔리고 이슬이 쫙 내렸어. 이제 드라이아이스 깔고 있는 거야. 전설의 고향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요즘 전설의 고향을 아나? 알겠죠? 안다고 치고 하여튼 간에 신비감이 조성되는 쫙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이르니 달도 환히 솟았다. 라고 하는 겁니까? 시간의 경과군요. 보니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림으로 꾸며진 마루가 높다랗게 담장 위로 보였다. 근데 이 아름다운 집 한 채가 사실은 집이 아니죠. 무덤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하생은 모르는 상태고요. 고운 비단 창 안에는 촛불 그림자가 비쳤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 문은 반쯤 열려있고 인적은 조금도 없었다. 하생이 이상이 여기며 몰래 들어가 방 안을 엿보니 나이 28청춘 28청춘 그러니까 28살 이러면 안 돼요. 2 곱하기 8 28에 16 15 16살 정도의 아름다운 여인이 각침액이 돼요. 각침이라는 건 나무로 만든 집 베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각이 져있어요. 이렇게 딱 정육면체로 비단 이불을 반쯤 내리덮고 있었는데 수심 근심 걱정 젖은 아름다운 모습이 눈으로 바로 보지 못할 정도였다. 가인이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 턱을 괴고 누워 한숨을 크게 쉬고 나직히 두 구주를 읊조리는데 향로에 연기 다 하고 동방은 닫혔는데 연기가 다 꺼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야. 동방이 닫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렀다는 거야. 분위기 제시하고 있네. 한가로운 근심에 아무 생각 없이 원앙을 수놓도다. 여기서 말하는 원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앙세를 얘기하죠. 원앙세는 부부간의 금수를 상징하는 소재예요. 그러고 보니까 원앙을 수놓는다. 근데 근심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야. 남편이 있어 없어. 남편이 없네. 편지 한 번 끊어지니 임과의 인연이 끊어진 거죠. 가을 하늘 싸느라고 옆구리가 시린 거야. 지는 달 아름다이 대들보를 비추도다. 한마디로 외로운 여자의 모습이에요. 분갑에는 먼지 날고 구리거울 녹이 슬어. 분갑, 구리거울 하자가 여자임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먼지가 날고 녹이 슬었다는 것은 분갑과 구리거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임과 이별한 기간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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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매니 마치하게 길다는 거예요. 꿈속에 만난 님 잠깨지 깨니 잠깨니 허황하도다. 발음도 안되네요. 허무감이고요. 비단위장의 밤은 깊어. 시간적 배경. 기러기가 이르고 계절적 배경. 늙은 회나무가. 왜 늙었어? 기다리느라고. 쪼그랑 범탱이가 된 것 같아. 화자의 분신이에요. 성김 버들에 밝은 달을 비추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알 수 있죠. 첫 번째, 여자야. 화자는 여자잖아. 두 번째, 님하고 헤어진 지가 엄청나게 외로워. 이게 상황이죠. 세 번째, 그래서 어때요? 외로워. 외로움이 어디서 더 나와? 밝은 달을 비추도다. 외로움이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있기는 있는 여잔데 뭐야? 지금 헤어진 지가 오래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생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시의 뜻을 본 즉, 수자리 사느니. 한마디로 군대 징역 끌려간 사람의 아내 같고 욕모와 행동이 마치 귀한 집 처녀 같았다. 그래서 여인을 아내로 보거나 아니면 귀한 집 처녀로 보거나 헷갈린다는 거죠. 여인에 대한 하생의 추측이 나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있을까? 왜? 귀한 집 처녀라고 한다면 하인 있겠죠. 남자가 있겠죠. 분명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러나려다가 발소리가 저벅저벅 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내용 단락 하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제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여인의 집까지 와서 여인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장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하생과 여인. 여인과 하생의 어떤 처지와 심리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시 부분. 여인과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하생이 여인을 수자리아 아내로 판단한 근거를 본다면 한가로운 근심, 워낙 편지 한 번 끊어지니 분갑에 먼지 날고 구리거울 노기스러 꿈속의 만나님 등으로 본다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여인이 읊을 법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인이 수자리 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구나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설 속에 시를 집어넣어. 이걸 우리가 산문 속에 운문을, 운문, 발음도 안 돼. 운문을 삽입했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 왜? 라고 한다면 고전소설에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해요. 운문을 삽입한 효과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 인물의 처지와 심리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아마 이 대목에서는 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죠? 자, 운문이라는 문체의 변화를 통해 참신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작품, 어떤 장면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인은 시녀를 불러 말했다. 금화나, 옥화나, 아마 시녀들 이름인가 봐요. 창밖에 저벅저벅 소리 내는 자가 누구냐? 우리 두 사람이 바야흐로 선잠을 들었습니다. 뒷마루 창밖에 달이 밝을 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가느다란 어조. 조용. 야야야야야야야. 은밀하게. 말했다. 어젯밤에 아름다운 꿈이 있어. 진정 너에게 말했다. 이것은 좋은 선비가 오미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가만, 가만, 가만. 뭐라고? 내가 진짜 좋은 꿈을 꾸었는데 우리 남군이 다시 돌아오는 꿈이었어. 라고 했다면 유부녀죠. 수자리사 간 아내죠. 그런데 이거는 좋은 선비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건 유부녀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귀한 집 처녀죠. 그런데 남자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서로 농담하며 웃었다. 자, 그럼 하생은 안심하겠죠. 선비는 어렴풋이 그 소리를 듣고 점쟁이의 말이 생각나서 마음속으로 기뻐하고는 그렇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문을 두드리고 헛기침소리를 내었다. 인기척을 낸 거예요. 내가 왔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시녀가 문을 열치고 대답하여 말했다. 산에 있는 집이고 밤도 깊은데 손님은 무엇하는 사람이지요? 도둑놈 아니야. 선비는 말했다. 하생이죠. 나는 봄을 찾는 최우술에 목말라. 음료수를 구함이 아니고 다만 홀로 가다가 길을 잃었을 뿐이요. 하룻밤 유숙을 부탁하오. 즉 자신이 오게 된 사연을 말함으로써 상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작은 낭자가 홀로 우거 잠시 사는 집 내지는 자기의 죽어 집을 낮추어서 이르는 말.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시가 아니고 작은 낭자가 홀로 사는 집이니 손님이 잘 곳이 못됩니다. 하고 문을 잠갔다. 선비는 마음이 미혹되어 생각이 짧아 망연히 넋을 잃고 몸은 기대에 방황할 뿐이었다. 밤이 오래되자 호련 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에 놀랐는데 앞의 시녀가 문을 열며 말했다. 낭자께서는 손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아시고 말하시기를 산에 승량이 호랑이가 많고 사방에 이웃도 없다. 곤궁하기에 와서 의탁을 했는데 거절하면 상스럽지 못하다 하시고 사랑방에 거쳐토록 거락하셨습니다. 와서 하룻밤 지내십시오. 선비는 절을 하며 살해하고 머물 곳으로 나아갔다. 뭐 여긴 따로 여긴 체크할 게 없네요. 깨끗한 방은 꾸밈이 없어 자연스러웠고 잠자리도 곱고 아름다웠다. 방 안에는 황금빛 주렴이 걸려있고 책상에는 옥돌로 된 별이 우와 채색붓과 꽃무늬 종이가 몇 폭 있었고 곁에는 은항아리와 우와 향을 먹인 기름과 향로가 있어 연기가 그윽하게 빛나며 제공하는 술과 음식도 향기롭고 깨끗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황금빛이에요. 만만치 않은 집안이야. 옥돌로 됐어요. 만만치 않은 집안이야. 꽃무늬 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격이 되게 낭만적인가 봐요. 은항아리라고 했으니까 깔끔한 성격인 것 같아요. 다음에 향기로운 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기롭고 깨끗해요. 즉 이 집에 사는 여자 이 주인의 평소 성격은 어떻습니까? 깔끔하고요. 깨끗하고요. 낭만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가 글을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그런 성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평범한 집안은 아니죠. 신여는 조금 뒤 주인 낭자의 명령으로 와서 물었다. 과부에 거쳐라. 왜지고 누추합니다. 손님은 무슨 연구? 무슨 연구? 안티플라민 연구? 아니죠. 까닭으로.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하생은 방안에 사람이 없음 즉 혼자 산다는 것을 딱 눈치를 채고 여자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며 이해답했다. 왜 나를 불러들였을까? 진짜? 지나가는 나간 애가 불쌍해서? 아니면 어젯밤에 좋은 선비를 만나는 꿈을 꿨다더니만 그것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겠죠. 소생은 일찍이 제주와 명성에 힘입어 국빈으로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고갱실을 읊고 늘 진량의 학문을 비루하게 여겼습니다. 망령대의 출세의 뜻을 두고 고위직에 얻을 수 있다. 여기면 나 정도면 공로를 가리켜 취할 수 있다. 하고는 부유함과 존귀함이 하늘에 있으며 기람과 흉함이 사람에게 말미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부터 제주가 있었어. 내가 똑똑하데 이름도 났어. 그래서 태수가 국빈으로 나를 성균관에 추천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갔어. 여기 앞에 쭉 나왔던 거죠. 발단 부분에.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별별 일 없어.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다 잊혀. 출세 깔끔한 시험을 보면 무조건 1등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점쟁이를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을 쭉 살핀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유함과 존귀함은 하늘에게 있으며 그죠? 점쟁이가 얘기했죠. 당신은 부유하게 살 운명입니다. 기람과 흉함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존귀함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람과 흉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안다는 거죠. 무엇을? 부귀 제천이오 길흉 유인이라는 것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 부분은 점쟁이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과 심적 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지나다 들은 점쟁이의 말로 마침내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울러 점쟁이의 말을 고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쉬어갑시다. 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 역경에 대한 하생의 깨달음 중에 요거죠. 부유함과 존귀함이 하늘에 있으며 기람과 흉함이 사람에게 말미암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생은 재능을 뽐내며 오만함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성취가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나 하생은 궁극적으로 부귀공명은 자신의 의지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늘의 메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죠. 신여는 말을 듣고 갔다가 웃으면서 돌아와서 다시 말했다. 연약한 저도 또한 점쟁의 말을 믿고 제액을 면하려 여기에 왔으니 우연이 아닙니다. 이때에 저가 신여예요? 아니죠. 물론 말은 신여가 하지만 갔다가 웃으면서 돌아와서니까 이건 여인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방이 비록 누추하나 청컨대 하룻밤 유숙함이 좋겠습니다. 하생은 그 말에 더욱 이상해. 가만 봐. 왜 이상해? 점쟁의 말을 믿고 제액을 면하러 여기에 왔대잖아. 이게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의도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즉시 칙상위 꽃무늬 종이를 가져다가 단편 시 두 장을 써서 신여에게 붙이며 말했다. 방을 빌리고 이미 은밀한 정의 많음이 이와 같으니 입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고 시를 줬는데 시의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는 잘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맑고 맑은 은하수 그림자가 반이나 비스듬히 기울어졌고 비단발 무겁게 내려 구름이 가린 병풍이로다 한마디로 시간적 배경이 지나갔어요. 저녁이 됐다는 얘기예요. 직녀의 배틀곁 지남을 싫어하지 않으니 도리어 엄금평이 객성을 알아보믄 이상해하도다. 자 이때 엄금평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엄금평 고사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견우와 직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견우와 직녀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냥 엄금평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결국은 직녀의 배틀곁 지남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직녀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렇죠.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집에 이렇게 유숙한 것을 나는 싫지가 않아. 나 괜찮해. 이렇게 되는 거야. 향기로운 기운은 끊임이 없고 구름은 비로소 흩어지는데 아름다운 절개 드높이나 누구의 아름다운 절개? 그렇죠. 여인의 아름다운 절개 상당히 좋아. 그런데 봉황이 중매를 하지는 않네? 그럼 이 봉황은 운명? 뭐 이 정도를 봅시다. 나 중매주면 좋겠는데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애 끊는 하룻밤 외로운 베개의 꿈. 외로운 베개? 자, 베개가 외로워? 아니죠.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감정이입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문득 양대에 이르러 길이 없음.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길? 그렇지. 여인에게 갈 수 없는 길을. 아, 여인에게 갈 수 있는 길. 미안, 미안. 여인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한마디로 나 외로워. 나 당신에게 가고 싶어. 이 소리예요. 결국은 뭡니까? 여인하고 인연을 맺고 싶다. 운우지정을 맺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녀가 가지고 간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꽃무늬 종이를 가지고 와 하생 앞에 대놓았다. 주인 낭자가 화답한 것이었다. 그 시에는 이렇게 대답했다. 말로 하지. 어젯밤 원앙 침배고서 활짝 핀 꽃을 꺾어 머리에 가득 꽂는 꿈을 꾸었다오. 자, 이거는요. 활짝 핀 꽃을 가득 머리에 꽂는 꿈은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남자가 꿈은요. 이게 과거 급지 않은 꿈이야. 장원으로. 그래서 관직에 오르는 꿈이야. 그런데 여자면 신부가 되는 꿈이야. 결혼하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앙 침을 베고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연을 만나는 꿈을 꾸었다. 신녀와 함께 마음속에 이를 말하고 요건 앞에 대목에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 화장 경대를 보려고 하니. 왜 화장 경대를 봐? 그렇지. 얼굴 분장하려고 하는 거지. 문득 부끄러움만 생긴다오. 아유, 창피해. 이러고 있어야 돼. 인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달을 기다리려 열린 창을 밤에도 닫지 않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달은 뭐겠니? 내가 소망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미 되겠죠. 그런데 창을 밤에도 닫지 않았대요. 들어오라 이거지. 그런데 조롱의 앵무새는 비로소 잠을 이루다. 이 앵무새는 내 옆에 있는 새. 이건 님이 아니야. 지금 뭐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소리냐. 지키는 사람 없어. 잎은 아름다이 떨어져 마음을 울리니. 흡사, 정이 없는 듯하나.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정이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임을, 인연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나도 그리워요. 외로워요. 이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생은 시를 읽고 비록 여자의 뜻은 알았으나 믿없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했다. 참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들어갈 텐데 여자의 방을 보니 가까운 데다가 또 닫히지도 않았고 아까 창문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그죠. 신여는 모두 잠자리에 들어있었다. 그렇죠. 조롱의 앵무새 전부 잠잔다고 그랬어요. 시의 내용과 딱 맞네. 처음에 오로지 방 안에서 배회할 듯 하다가 대시를 안 해요. 그죠. 걸어서 드디어 나아갔다. 손을 가뿐히 하여 창을 열자. 여자는 바야흐로 쓸쓸하고 금신스러이 앉아. 마치 기다리는 바가 있는 듯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여인이 하생을 기다리는 이유가 따로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생은 나아가 웃으며 말했다. 어찌 듣지 않았겠습니까. 새 속의 노랫말에 말하기를 손님이 있음은 문을 열어 유숙시키고 밤이 기쁘면 곧 집을 빌려준다. 주인은 오리를 때리지 마소. 오리를 때리면 원앙이 놀라오. 라고 했습니다. 별거 볼 거 없고요. 여인은 땋은 머리를 낮추고 교태롭게 수줍어 말하면서 다만 말하기를 업보 2년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년은 맺어진 거다. 라고 여인의 운명론적 태도가 나타나면서 2년이 맺어지겠네요. 쇠잔한 등불이 병풍을 등지고 밝았다가 꺼지려고 해요. 그만큼 뭡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여인은 장차 누우려다가 하생에게 말했는데 제가 일찍이 위소주의 시를 사랑했는데 그냥 위소주라는 사람이 쓴 시라고 보면 위응물이라고 하는 이 본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시인이래요. 하여튼 간에 좋은 시를 많이 썼나 봐요. 홀로 사는 사람 장차 자려고 띠를 풀었다가 다시 맨다. 라는 식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서로 함께 즐거이 희롱하고 매우 다정함을 다했다. 밤이 장차 밝으려는데 이제는 뭐야. 아침이 되는 거야. 새벽이야. 시간이 또 지났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부분은 간단하게 스킵하고 있네요. 여인은 하생의 팔을 베고 누워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이 놀라 말했다.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그대가 이와 같이 우는 것은 어떤 일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인연을 벌써 맺었어? 맺었어. 여인이 말했다. 여기는 현세의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 디스하우스. 여 자신의 집은 비현실적 장소입니다. 저는 바로 시중 암흑의 딸로 신분 제시하고 있나요? 죽어서 여기에 묻힌 지 이미 사흘이 되었습니다. 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 귀신이라네요.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무슨 소설? 명혼 소설임을 밝히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권세의 요직에 있으면서 눈 흘림에 시세문 했다는 거죠. 남을 얽어서 상해한 적이 많습니다. 즉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처음에 다섯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자기 자신이겠죠 뭐. 다섯 오라비는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요절을 했고 제가 홀로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아버지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아서. 인과응보. 상지께서 저를 불러 명령에 말하기를 네 아비는 조금 뒤에 큰 옥사에서 국문을 받을 것이고 죄 없는 수십 명이 살아날 것이야. 즉 아버지가 옥사에서 국문을 받지만 결국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목숨들이 살아날 것이야. 결국은 뒤에 있는 것처럼 여인이 부활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되고요. 관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은 한마디로 뭐야. 억울한 목숨 살리는 거예요. 지난 날 남을 엮어 상해한 죄를 속죄할 수는 있으나 다섯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보낼 수 없겠고 환생시킬 수 없고 부활시킬 수 없고 마땅히 너를 보내 돌아가게 하리라. 네가 부활해? 저는 저라고 물러났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다면 여인의 아버지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인의 아버지는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라고 본다면 딱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가장 인간적인 인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한이 다음날 새벽까지이므로 헐 이것도 기한도 있네. 일을 지나면 깨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난군을 만났으니 하생과 여인이 인연을 맺었어요. 벌써 이제 뭐라고 얘기해? 난군이라고 해. 명칭 자체가 달라진 거야. 이 또한 운명입니다. 어떤 운명? 전생연분. 길이 의탁해 좋아하며 끝까지 수건과 빛을 받들고자 하오나 수건과 빛을 받든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부인이 되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뭘 또 물어. 인연까지 다 맺어놓고. 하여튼 간에 둘 다 죄. 하생 또한 울며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응당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당신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정의감이 강한 성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인이 이에 베갯머리에서 금척. 금척이라는 건 금으로 도금된 자야. 를 꺼내주며 말했다. 이 자를 가지고 이제는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찌 본다면 이 자는 여인이 환생할 수 있는 매개체이고요. 하생이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되는 매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남궁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국도 큰길 저작거리에 커다란 절이 있어요. 절 앞에 있는 하마삭 위에다가 올려놓으십시오. 하마삭은 또 뭐야. 말을 탈 때 발 받침대로 사용하는 돌. 별거 없네. 반드시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알아보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가족 식구가 됐든 하인이 됐든 비록 곤욕을 당하더라도 곤욕을 왜 당해. 이게 원래는 여인의 무담에 있는 거거든. 오명을 입더라도 제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생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여인이 하생에게 빨리 일어나 떠날 것을 재촉했다. 드디어 손을 맞잡고 이별하며 시 한 구절을 읊어 하생을 배웅했다. 산꽃이 막 떨어지고 새 소리가 정갑더니 봄 소식이 어둠 속에도 돌아왔네. 봄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부활할 수 있는 기회. 하생이죠. 하생이 어둠. 여인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한 생명 맡겨 누구에게 맡겼어? 하생에게 맡겼죠. 그죠? 은의가 중하게 되었으니 한마디로 하생과 여인이 인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서 금척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나가시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생도 한 구절 읊어서 이별을 하고 여인의 뜻을 다짐하였다. 꽃은 비단 장막 속에 있고 푸른 구름이 잠겼는데 노니는 벌 찾아 드는 걸 또 허락하시려오. 분명한 소매 속에 황금자를 가지고 황금자 금척이겠죠. 인정의 깊고 얕음을 재어보고 싶어라. 이걸 우리가 여인과의 인연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정의 깊고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웃긴 게 무슨 소리냐면 하생이 약간 좀 쪼잔한가 봐. 꽃은 여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꽃은 비단 장막 속에 있어. 아직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구름에 잠겼어. 잘 보이지 않아. 하지만 노니는 벌이 찾아다니는 것을 또 허락할래? 라고 묻는 거야. 이 벌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야? 남자죠. 하생이 아니라 하생 이외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신이 떠났을 때 나갔을 때 다른 남자가 들어오면 그거 허락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존스러움. 그러면서 이 금자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당신과 나의 인연이 깊은지 얕은지 재어보고 싶다는 거야. 이 말들은 여인은 어떻겠어? 기분 좋겠어? 아니죠. 짜증 확 나죠. 첩은 기생이 아닌데 어찌 있도록 박하게 대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시는 길이나 잘 살펴 가시고 제 마음 변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생이 문을 열고 나와 몇 걸음 나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바로 새로 쓴 무덤만 하나 있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인의 집이죠. 근데 왜 새로야? 여인이 죽은 지 사흘 됐다고 했잖아요. 이곳에 온 지 사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닦으며 돌아와서 큰 절 앞에 이르니 진짜 절이 있나보네. 과연 네모난 반석이 하나 있었다. 네모난 반석? 그게 바로 하마서이겠죠. 금척을 꺼내 돌 위에 올려놓았다. 한마디로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네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있게 보는 이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개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라고 본다면 시중의 악행 여인의 아버지의 악행과 선행에 따른 인과 응보 요거는 우리가 보고 들어갑시다.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권세의 요직에 있으면서 눈 흘김에 남을 엮어 상의함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건 악행이죠. 일종의 그래서 처음에는 다섯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모두 요절하고 저 또한 죽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벌받은 거죠. 그래서 상지께서 다시 저를 위해 명령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조금 뒤에 큰 옥사에 국문을 받을 것이고 죄 없는 수십 명은 살아날 것이다. 다시 선행을 하죠. 그러니 마땅히 너를 보내 돌아가게 하리라. 이거는 보상을 하는 거죠. 벌을 받고 보상을 하고 즉 상제는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의 악행과 선행에 따라 징계와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작가는 악행을 하면 벌받아 선행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교훈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광한의 하생 기우전 전개 부분 하생이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점괴를 얻고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자 여인이 하생에게 금척을 주며 자신의 부모님을 만날 것을 부탁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